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제주경마 진검달이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이들 보내셨습니까 7월 30일 31일 8월 1일 바이오로 완전히 휴가 피크 시즌인데요. 물론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이번주 경마 끝나고 휴가 가실 분도 계실 거고 뭐 이 코로나 시국에 또 무슨 휴가냐고 당코 휴가를 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아무튼 우리 경마 예상가들은 휴가가 없습니다. 마사의 새끼들은 이 와중에도 지내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꼬박꼬박 쉬죠. 그래서 쉬면서도 월급 다 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내 직장이라는 마사입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왕 또 나름 푹푹 찌고 남들 휴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휴가를 안 가고 못 가고 그렇게 있는 우리 또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조철하고는 금주 경마 맛있게 또 찍어서 먹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 또 특히 제주 경마 조철의 한방 어제 제가 그 프레시 라이브에서 많은 것을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경마 라이브 예상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실전 배트인 들어갈 레이스 포인트 하고 한 거라 하는 그런 예상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금여 경마 총 12개 경주 승부처 12개 경주 중에서 2681011 2681011 이렇게 5개 경주를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고 그 중에 6경주 8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이렇게 3개 특히 힘을 줘서 때리는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이 빨간색 바에 메인 승부를 최시로 했습니다. 6경주 8경주 11경주 나머지 경주들 승부처 이외의 경주들도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7월 30일 금요일 제주 경마 증검다리 예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라마 4등급 900m 별정 A로 시작을 하는 제주 2경주부터 첫번째 승부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 2경주는 인기 대가리를 뒤로 돌리든 잘르든 하고 조초리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중배당 고배당으로 때리는 달라박스 승부처가 첫번째 승부처인 이경주입니다. 예측권 10장 한번 때려볼 만한 그런 경주인데요. 자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다온의 여신입니다. 3번마 다온의 여신 예 직전경주 인기 1위가 아니고 인기 2위 뭐 인기 1위나 2위나 비슷하게 팔렸습니다. 이 포레스트 2번 8번이 8로쿠드 배당판이 쫙 뚫렸죠 마지막에 예 현상배마방에 이 3번마 다온의 여신이 이게 대가리가 팔리는데 예 요번 경주 승부포인트는 그렇습니다. 3번마 다온의 여신을 결론적으로 저는 좀 의심을 한다. 이 3번마 다온의 여신이라는 마필이 요 6월 17일 날 첫 주행검사를 받을 때 달주가 완전히 늦발을 했어요. 그래서 능검 자체를 좀 망쳤던 그런 첫 번째 능검이고 자 이거 두 번째 재검 받을 때는 완전히 선행을 뭐 총알같이 받아가지고 직선에서도 잡고 널널하게 들어갔던 그런 마필인데 자 그래서 데뷔전에서 많이 팔렸죠. 댁길까지 팔리고 뭐 현장이 배당판에서는 3번마 다온의 여신을 놓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포레스트를 놓고 공략을 하고 황금부활 아마 받치기였을 겁니다. 받치기로 적중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그래서 3번마 다온의 여신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물론 강수한 기수 조철이 좋아하는 기수고 열심히 타는 기수인데 기수가 아무리 열심히 타고 잘해도 발주가 덜커덩 되면 이거 또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뭐 발주 잘 나와서 잘 가면 뭐 한상배 마방 또 조철이 또 많이 응원을 하는 그런 마방인데 하지만 우리가 승부 막권을 들어갈 때는 이 3번마 다온의 여신을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전 경주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데 조철의 W에 딱 걸린 한 놈 조철의 W에 딱 걸린 한 놈이 달라박스가 있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3번 다온의 여신 대가리를 뒤로 돌리고 첫 번째 승부가 붙는 이경주입니다. 아마 짭짤한 중배당의 고배당 백판까지 제가 사전 인기도 아마 백판으로 들어갈 놈 한 놈도 또 노리는 놈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놈이 붙어 들어오면은 뭐 999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는 받치기라도 한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다온의 여신 현장에서 이런 건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필이 그 늦발을 하는 거는요 이 뒤가 안 좋은 마필들이 늦발을 많이 합니다. 마필이 발주대에서 스타트를 하고 나오면 앞발을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뒷발에서 차고 나오면서 스타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후구가 안 좋든지 하는 마필들이 늦발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3번마 다온의 여신 현장에서 좀 체크도 좀 하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직전 경주에 이게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 전개가 완전히 꼬였던 놈이 하나가 있어요. 배당도 통통하고 그래서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백판짜리까지 하나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한 번 배당으로 때리는 경주가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이 40까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 이 위에 지금 제가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 항상 여러분들께 장면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은 레이스 포인트를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이지만 해당 경주의 해당 경주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 역시나 달러박스 놓고 상한감방 셀이 발로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인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오리지널 선행경합이 치열할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선행경합하고 또 한 가지는 임기마들의 부담 중량이 상당히 버거운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7번 추적자 8번 광의 왕자 7번 8번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두 마필이 다 부담 중량이 좀 과하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두 마필이 다 잠재력은 있는 마필들인데 7번 추적자라는 마필은 좀 덜 팔리고 날라 들어왔고 앞에서 버텼죠. 8번 마 광의 왕자는 역시나 인기 1위 팔리고 선행을 갖고 그런데 두 마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선행 아니면 또 죽음을 달라요. 여기서 홍건희가 입상했을 때도 5월 7일 날도 선행 가서 입상했고 그 전 거 그 전 거에도 선행 가서 2차겠죠. 그렇죠? 이 7번마 추적자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월 2일 날 입상할 때도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집정경주도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 7번 8번 두 마리가 선행 뺑뺑인데 거기에 또 플러스 4에서 60킬로 플러스 3에서 60킬로입니다. 그럼 이것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행인데 나머지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들이 드글드글 해요. 1번 달빛세상 3번 불사용사 5번 노곤제일 6번 푸른왕제 7번 8번 걸고 9번 선행의명까지 그래서 이번 경주가 메인승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7번 8번 최저배당 마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저는 반반이 아니고 7번 8번의 댁길이 마권은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제주 6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경주 메인승부입니다. 이 위에 선행경합과 부담 편차가 분명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조철이 대가리 하나를 달라박스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 놈을 놓고 7번 8번에다 때리면 구멍수도 별로 없겠죠. 거기에 안 팔린 한 놈까지만 가져가면서 자 이번 경주 메인승부로 시원하게 한 방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이경주의 먹은 돈 여기 6경주에서 메인승부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 방 달라박스 조철의 달라박스 한 방으로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좀 때려보려니까요. 현장예상 꼭 참고해주시고 현장예상 ARS 번호는 까만색 바로 써있죠. 무통장 문자신청은 아래 조철의 핸드폰 번호 하고 똑같습니다.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조철의 전화번호고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 한 방 가겠습니다. 현장예상 꼭 참고해주시고 자 다음 두 번째 메인승부가 8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승부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이번엔 두 번째 메인승부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 1위를 뒤로 돌려놓고 인기 1위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 까지 노려본 달러박스 두 번째 메인승부인데요. 자 9번마 솔저라는 마필이 아마 올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올 대가리 전현준이 탔고 자 그런데 8경주 두 번째 메인승부 8경주가 어디갔냐 잠시만요 내가 7경주를 해놨었네 8경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8경주는요 9번마 솔저라는 마필이 인기 1위인데 솔저라는 마필이 인기 1위인데 직전 경기에 선입정지하면서 잘 들어왔어요. 자 이번 경주 처음 달아보는 60키로를 달았습니다. 60키로 거기에 승군전이죠. 승군전 승군전인데 부담을 빼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경주거리가 900만 뛰다가 800, 900 뛰다가 이제 1000m로 늘었습니다. 이 제주마들은 특히 앞에서 전개하는 애들은 이 100m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9번마 솔저가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9번마 솔저 물론 주력 한 방으로 때려야 되겠죠. 이거 9번마 솔저에 주력 한 방으로 때리는데 자 놓고 때리는 놈은 하나짜리 한 놈이다. 놓고 때리는 놈은 하나짜리 한 놈이다. 어제 제가 수요프레쉬에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린 하나짜리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보고 대당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원하게 한 방 백판 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백판성 되지 않을까 대가리에 붙여서도 아마 한 20-3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배인 팔경주 딱 걸린 한 놈 놓고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솔저가 1,200이하까지 뛰다가 레이팅 40까지 마필드라고 붙는 승군전이고 경주거리 늘었고 부담 중량도 60km로 늘었고 여러 가지로 부러질 핑계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팔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맹승부로 예측권 23 시원하게 한 방 갈기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팔경주 에서 두 번째 상한가 한 방 가겠습니다. 다음 오늘 네 번째 승부처가 십경주 입니다. 십경주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80까지 역시나 혼전 입니다. 이번 식경주도 한 20배짜리 완장으로 한 방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번 식경주도 현장에서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뭐 이놈저놈이 많이 팔립니다. 1번 청록비상 부터 해가지고 3번 범나비 4번 강남대가 5번 탐나신비 6번 미래왕 7번 승일교 9번 오라건주 10번 어정접 다 팔래요. 그중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좀 불안하게 본다. 이게 아니고 이번 경주는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제가 이 식경주 승부를 잡으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놈이 한 두 마리 정도 보이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가야 될까 역시나 제주경마는 또 현장에서 승부의지 같은 것도 좀 읽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현장 체중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꼭 현장상이 조금 더 더더욱 중요한 그런 경주가 되겠다. 그냥 인기마로 팔리는데 불안한 마필들이 또 많습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불안한 마필들이 많다. 그래서 불안한 놈들은 또 싹 쳐내고 나면 특히 1번마 청록비상 같은 거 불안한 인기마죠. 꾸역꾸역 어부질이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 1번마 청록비상 청록비상 거기에 6번마 미래왕도 좀 팔릴 것 같습니다. 직전경주에 끈끈하게 사착인데 6번마 미래왕도 좀 불안한 인기마 현장에서 이런 거는 모조리 한번 꺾고 깔끔하게 한번 붙어보는 오늘 네 번째 승 붙여 딸라박스 제가 볼 때 주력 한방이 이것도 15대 20대 나올 것 같습니다. 찬스 걸린 놈 한놈 대가리만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그런 레이스 기 때문에 이번 식경주 기대가 되는데요. 혼전 중에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 한놈 제대로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또 떼기러 갈 테니까 이거 식경주 네 번째 승부처 기대들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바로 다음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딸라박스 딸라박스 계속 했는데 오랜만에 이거 단통 아니면 때리고 같이 깔끔하게 두 방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 때문에 11경주 메인은 외곽 게이트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10번마 제갈량 이라는 마필입니다. 한라마 1등급 까지 무조건 갈롬이고 최근 4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4연타 제갈량 얘가 얘가 부러지면 뭐 못 먹는 거죠. 이런 애 부러지면 못 먹는 거예요. 할수록 틀리는 거지. 10번마 제갈량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이 이게 재미있습니다. 딱 조철이 보면 두 놈 밖에 안 보이는데 맥시멈 두 놈입니다. 맥시멈 두 놈. 현장에서 상황 보고 당통으로 하고 쌍복 삼복으로 갈지 단통으로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갈지 일단 두 방까지 가면 적중은 무조건 필연으로 한 방으로 나온다. 중요한 거는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한번 승부를 볼 건가 아니면 얌전하게 때리고 받치기로 해서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예상은 때리고 받치기로 하더라도 제가 실전 배팅을 할 때는 단통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배팅하다 보면 단통이 들어올 때도 있고 받치기가 들어올 때도 있고 받치기 들어오면 어쩌됐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복골복이지. 승부할 때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까지 무리하게 승부를 보내드리고 싶진 않고 지금까지 계속 11경주까지 기분 좋게 쇠가루가 들어와 있으면 제가 씩씩하게 단통으로 한 방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가면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갑니다. 부담 중량 59.5까지 올라간 제갈량 이지만 다른 마필들도 능력 있는 마필들은 부담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성 한 방 여기 11경주 메인 제갈량 의 한 놈 딱 한 놈 완장 거기에 완장을 본다는 건 뭡니까 나머지 불안한 마필들을 싹 잡아 꺾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빨갱이들을 이런 경주에서 빨갱이들을 때리고 받치고 달고 가면 그건 양아치 해상이 되고 양아치 배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 많아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반역 갖다 도끼로 한 방 딱 찍듯이 큰 배당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한 방으로 갖다 때리겠다. 어쩌면 두놈 땡 단통으로 갈 수도 땡땡 단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고 그래서 이거는 11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제대로 한 방 우리 또 이 돈질하기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11경주 한 방 승부 한 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조철도 여기 예측권 20장 들어갈 예정인데 요즘에 요즘에 참 막건살내도 에러사항이 많죠. 떡하면 상한가 한 방 지저대면 전화 오고 지랄들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죠. 빨리 온라인 경마가 돼서 온라인 경마만 되면 그런 놀이터에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사애들이 빨리 온라인 경마를 좀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1경주 메인 승부까지 이 제갈량 놓고 단통으로 한 방 찍어 먹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레이스 포인트 승부 포인트 여러분들께 다 함께 했고요 문자 신청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뭐 이분 저분 한 몇 분이 또 벌써 신청을 해놓으셨는데 내일 경마하기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을 해놓으셔도 되고 내일 정주 시작한 한 시간 전쯤 까지는 좀 입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입금 하신다면 조철의 직통 핸드폰에 꼭 입금자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는 현재 신한은행 계좌밖에 없는데 새마을금고 계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쓰고 있는 거니까 글로 입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30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베팅 예상방송 모두 마치고요 내일 금요경마 멋진 상한가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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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